지금 나 세 번 했어? 응 우와 이은정아가 다 틀렸나 시연소아 재미있어 오 재미있어 샘 너는 어디에다 넣지? 거기다가 넣자 응 얼른 자리해야지 엄마도 영상 찍어 있어 재미있는 재미있는 거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보내려고? 야 윤수가 이모방에서 달라고냐? 아니요 모르는 거 그거 만들 수 있어? 재미있어요 재미있어? 이모한테 배웠어요 이모가 가르쳐줬어요 잘 들었구나 아 이게 잘 안야됩니다 이거 너무 너무 짧아? 응 너무 짧아 아잉 아잉 너무 또 다시? 응 아니 이렇게 됐어 그 다음 그 다음 응 맞아 맞아 한번 더 오 오 잘한다 보여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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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재밌어서 잘하고 있어 야 나가왔냐 재밌어서 잘하는 건데 와 이제 4개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준 4개다 이제 4개다 아잉 마라민 나 이런 줄은 엄청 길 줄은 엄청 길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응 한 번 더 이렇게 오우야 오우 이렇게 하는 거에요 오우 잘했다 와우 베리 굿 엄청 쉬워요 오 쉬워 재밌지? 쉽고 재밌어요 아우 쉽고 재밌어요 그런데 밧줄은 너무 길어서 헷갈려요 너무 길어? 색도 똑같아서 헷갈려요 응 그렇지 아 이런 소리가 이렇게 반드는 기술은 잊고 나한테 흠흠